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 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70 33 터보입니다. 거의 주요 슈퍼카급의 요새 잘나가는 제네시스인데 오늘은 제네시스 브랜드 하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제네시스 브랜드 저희가 지금 디프코리아 입장에서 언더코팅을 국산차 수입차를 많이 해본 결과 제네시스 브랜드의 하체가 아무래도 일반 승용차에 비해 조금 더 잘 되어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언더코팅 시공도 하겠지만 언더코팅은 항상 언급하는 얘기니까 언더코팅을 떠나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브랜드와 일반 차량의 하체가 뭐가 다른지 궁금점 해결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차를 띄워서 탈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영상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70 하부 탈거가 끝났는데요. 지금 하부 탈거된 부품이 지금 웬만한 승용차의 한 4배 정도 나와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방열판도 개수가 엄청 많습니다. G80도 똑같고 G90도 똑같아요. 제네시스 브랜드는 이렇게 많아요. 보시면은 커버류부터 프론트 커버류, 앞바퀴 커버, 방열판 이렇게 커버가 많아요. 심지어는 리어 루아함 커버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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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함을 잠깐만요. 여기 루아함을 보호해주기 위해서고 지금 G70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브랜드죠. 제네시스 왜 이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제네시스 G70이 한 5천만원 언저리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랜저 아이지 풀옵션도 4천만원 중반입니다. 그러면 한 4,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네시스 브랜드와 그랜저 일반 승용의 차이점 몇백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왜 지금 제네시스와 일반 차를 비교를 해드리냐.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잠시만요. 카메라가 지금 바퀴 서스펜션 있는 데를 보면은 잘 돼 있어요. 이쪽이 부식이 항상 많이 나거든요. 커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만 보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부식이 나지 않기 위해서 이게 그 방청제. 순정 방청제예요. 실리콘 재질인데 이걸로 다 지금 마감이 돼 있어요. 자 보시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실러가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한번 화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안 돼 있는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일반 차량에 비해 일반 차량이 30%가 실러가 돼 있다고 보면 제네시스 브랜드는 70%가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게 다 실러입니다. 다만 작업자의 능력인지 뭔지는 몰라도 잠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런데 지금 안 돼 있죠? 지금 여기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여기다 쌌어요. 작업자가 조금 졸았나 봐요. 제네시스라고 해서 하부가 더 좋고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조금 더 신경을 썼구나. 이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하부 프론트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일반 승용에 비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머플러도 트윈 머플러로 돼 있고 물론 로우암이나 보세요. 로우암이나 이런 부분이 다 알루미늄으로 채택이 돼 있어요. 확실하게 틀려요. 하지만 아무리 제네시스라고 해도 서브 프레임은 스트림입니다. 이미 뭐 신차지만은 녹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휀다 안쪽을 보시면 단순해요.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는 워셔액 통이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워셔액 통이 휀다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휀다 안쪽에. 이게 워셔액 통이에요. 다른 통 아닙니다. 뭐 브레이크 오일이라든지 브레이크 액 이런 오일 아니에요. 워셔액 통은 휀다 안쪽에 저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네시스 브랜드는 휀다 방음제를 한쪽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저걸 다 뜯어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보시면 뻥 뚫려 있죠. 요렇게 생겼고 지금 항상 디프쿠레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정확한 시공 정확한 시공이에요. 정확한 시공 지금 로우암은 알루미늄으로 되어있지만 리얼 로우암 같은 경우는 스틸로 되어있습니다. 스틸 이쪽에서 보여드려야 보이겠구나. 스틸입니다. 스틸 그리고 자 보시면 노랗게 보이는 것들이 다 녹입니다. 이미 이미 다 녹이에요. 자 보시면 그래서 디프쿠레가 이번에 그 녹환원제 제품도 바꿨어요. 더 강성 좋고 내구성 좋은 제품으로 바꿨고 왜냐하면 언더코팅을 할 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녹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도포를 하는 거와 녹 환원제 작업을 해준 상태에서 언더코팅을 하는 거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녹환원제 작업은 필수에요. 필수. 그러면 지금 보시면 G70 언더코팅 시공이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마스킹 작업이 지금 한참 시작이 됐어요. 마스킹을 어떻게 하고 어디 부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마스킹이 끝난 상태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마스킹 작업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마스킹은 디프코리아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각종 볼트부터 센서 레벨링 지금 보시면 레벨링 어디였어? 레벨링 되는 센서와 지금 보시면 서스펜션 레벨링 되는 센서입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서스펜션 센서 각종 센서 브레이크 센서부터 전부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완벽하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완벽하게 지금 보시면 지금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손이 안 들어갈 정도 손이 안 들어갈 정도의 이런 부분까지 다 마스킹을 합니다.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각종 볼트부터 문제가 될 만한 부분 예를 들어서 언더코팅 시공을 하고 언더코팅 시공을 하고 나중에 A 센터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작업을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펜다 크게 해서 펜다는 이렇게 펜다 방음까지 추가를 하신 차주님인데 디프코리아 각인이 되어 있는 재진매트 재진매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디프코리아는 지금 언더코팅 언더코팅 전문점으로 세라미 플러스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고퀄리티 작업만 고퀄리티 작업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마스킹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죠?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G70 하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을 처음에 하다 말았는데 보여드릴게요. G70 하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막을 게 엄청 막고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차종입니다. 물론 대충 시공을 해버린다고 하면 손도 덜 가겠고 그냥 뿌리면 돼요. 한두 시간이면 끝날 수는 있지만은 지금 이게 어제 저녁 때 차가 입구가 돼서 지금 오후 1시 반인데 오늘 아침 9시부터 1시 반까지 하부 청소 이제 하부 청소하고 탈취하고 그 다음에 마스킹 작업 커버링 작업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만큼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차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하고 비교했을 때 손이 한 두 배 정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막을 거 지금 미션 밑에도 좀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런 데까지 전부 다 다 막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뭐 그러면 그 세라믹 언더코팅 작업이 끝나면 일단 도포를 할 건데 작업이 끝나면 스팅어 하부 살펴보기 다시 한번 영상을 이어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G70 언더코팅 작업이 끝났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디프코리아는 이렇게 퀄리티가 요정도로 좋습니다. 요렇게 하부를 보시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엄청 복잡하죠. 난해하죠. 지금 뒷대우부터 해서 어 지금 사륜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륜이 아니고 사륜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요런 부분 지금 디프코리아가 하부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 언더코팅 시공시에 지금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과 안해야 되는 부분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놨는데 요 또한 그 G70 하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제조사 보증불가 판정을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보여드릴게요. 요런 볼트류나 이런데 요런데 얼라인먼트 캠퍼 각도 조절 요런데 언더코팅을 뿌려버리면 나중에 풀지를 못해요. 이게 두꺼워지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가 두꺼워졌어요. 복수 아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증불가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품을 하나 가려야 되는데 이게 리콜 대상이에요. 근데 복수가 안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안 해주죠. 기본 이치입니다. 이치. 그리고 지금 요런 센서류 센서류 전부 다 지금 다 요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해놨죠. 보시면 앞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깔끔하게 해놨는지 보시면 요렇게 지금 디프코리아에서 교육도 받고 오픈도 하시고 하시지만은 지금 현재 디프코리아가 디프코리아에서 제품을 받아서 제품을 받아서 쓰다가 지금 타제품을 쓰는 곳들이 있어요. 따로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부칠 안 합니다. 저희는 자 보세요. 부칠 1도 안 합니다. 부칠 부칠 1도 안 하고 이렇게 퍼펙트하게 작업을 해요. 퍼펙트하게 지금 보통 보면은 세라믹 언더코팅 하는 곳들을 보면 지금 작업이 안 된 부분 잘 안 된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어쩌다 보면 부칠을 많이 해요. 부칠을 그 부칠을 하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 요렇게 부칠 1도 없이 요렇게 작업이 나와야 돼요. 깔끔하게 왜냐면 뭐 지금 요새 보면은 세라믹 언더코팅이다 세라믹이 합류됐다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원조로 따지면 디프코리아가 원조죠. 물론 그 전에 세라믹을 하셨던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개량이 된 제품 중에는 지금 보시면 세라믹 플러스 같은 경우는 표면을 보여드릴게요. 표면을 이렇게 매끄럽습니다. 자 보세요. 매끄러워요. 보시면 표면이 되게 매끄럽습니다. 울퉁불퉁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그 세라믹 그 분자를 한 번 더 그 믹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최초에 나왔던 세라믹보다는 두 번 정도 더 공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입자가 엄청 고와요. 보면은 엄청 고와요. 근데 지금 뭐 이 제품을 섞었다 저 제품을 섞었다 뭐 OEM 생산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OEM 생산은 무슨 OEM 생산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세라믹 공장 중에 지금 디프코리아가 지금 OEM 생산으로 발주를 넣어서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케미컬 주문을 하는 공장은 친환경 공장이에요. 친환경 공장. 물론 저희 거 세라믹도 친환경 제품이에요. 근데 다만 세라믹 언더코팅을 요걸 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는데도 지금 현재 안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친환경 마크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받는 건 3개월이면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친환경 마크면 뭐하냐 이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뭐 언더코팅 다 아시다시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전부 다 지금 다 탈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연료 라인이에요. 이게 연료 라인 연료 라인도 이렇게 탈거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 안쪽까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거는 각종 볼트류 볼트류 지금 알루미늄 코팅제로 지금 실딩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언볼트도 나오지만 혹시나 볼트에 부식이 생겨서 부식이 생겨서 나중에 풀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복살이 잘 들어가고 잘 작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지금 작업하는 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너왁스 이너왁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너왁스하고 알루미늄 코팅제 볼트 모든 볼트를 지금 실딩 처리를 해드리고 있죠. 보시면 튀어나올 정도로 쏴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알루미늄은 코팅은 이렇게 전부 다 각종 볼트부터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제조사에서도 보증 수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보증 수리 불가 판정을 받은 차들을 저는 몇 대 봤어요. 근데 마스킹 하나 없이 그냥 막 난사를 해놓은 수준? 그러다 보니까 정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짜증이 나죠. 왜냐하면 복수알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복수알에 언더코팅제가 묻어서 찐덕찐덕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시간도 더 걸리고 한시간만에 끝나야 될 AS가 3시간 4시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차량에 언더코팅이 묻은 볼트를 복수알을 쓰게 되면 볼트의 언더코팅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순정 차량 외에 부착이 된 거는 모두 다 AS 불가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디프코리아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면 AS 차주님이 지금 스티거 차량이 약 5천만원 3.3 터보 풀옵션이에요. 풀옵션 5천만원대인데 사가지고 한달도 안 돼가지고 AS가 나와가지고 AS를 갚는데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분명히 시공업체에서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프코리아는 이렇게 나중에 추후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러면 지금 알루미늄 코팅제 볼트류 실딩철리 하고 있고 지금 이노왁스 시공을 막 하고 있는데 시공이 끝나는 대로 주립을 하고 주립된 하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지금 G70은 하부가 워낙 짱짱하게 나왔기 때문에 주립을 하게 되면 사실 하부를 찍어도 볼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보시면 요정도 로우암 정도 로우암 스프링 정도 요정도밖에 안보여요. 그래서 미리 조립 전에 미리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G70 하부는 요렇게 생겼고 일반 승용 차량보다는 하부가 짱짱하다. 이게 디프콜의 결론이고 물론 G70이나 스팅어 차량이 하부가 잘 나왔어요. 하부가 잘 나왔기 때문에 언더코팅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탄탄하게 오래 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작업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조립 후에 하부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G70 언더코팅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조립까지 끝난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왜 하부만 계속 보여드리냐면 이 정도로 G70은 제네시스 브랜드는 잘 되어 있습니다. 하부가 언더코팅이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부 카바류부터 보여드릴게요. 카바류부터 방열판까지 해서 차체가 잘 안 보여요. 이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뭐 보이시나요? 로우암 정도는 보일 수가 있어요. 로우암 정도는 근데 하부를 보시면 전체적인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G70 언더코팅 하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일반 승용 차량보다 SUV 국내 SUV 산타페나 소렌토 그 다음에 펠리세이드 그 다음에 그랜저나 K7 이 정도 보다는 이런 차량보다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하부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카바류가 잘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팩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G70이 뭐 다른 차보다 무조건 다 현저히 좋다. 뭐 그랜저 K7 이게 더 안 좋다 이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요새 이제 독일 차량들 벤츠나 BMW 아우디 볼보 이런 차량들 보면 보통 특히나 그 독일 3사죠. BMW 벤츠 아우디 차량들 하부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부분 거의 90% 이상 이렇게 카바류로 다 덮여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카바류가 있다고 해서 사실 뭐 언더코팅 안해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오히려 이 카바류가 있는 차량들은 보세요. 요런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안 빠지게 되면 오히려 녹이 나요. 그래서 그 디프코리아는 전체 탈거를 하고 전체 다 탈거를 하고 언더코팅 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시공을 했을 때 지금 디프코리아에서 요렇게 시공을 했을 때는 제조사 보증수리 AES 무상 AES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불가판정을 받질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G70 언더코팅 하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음 영상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